슬기로운 더샵 생활! 수납장 조명 사용방법 안녕하세요. 더샵 생활도우미 아나운서 이지은입니다. 저희 단지에는 많은 수납공간이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. 이런 많은 수납장의 내부 간접 등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1호 6호 주방 키 큰 장 내부 간접 등 펴는 방법 키 큰 장 내부 흰 스위치를 찾아줍니다. 흰 스위치를 터치하면 불이 켜집니다. 1호 6호 복도장 간접 등 펴는 방법 먼저 중문과 가까운 첫 번째 복도장 문을 열어줍니다. 그 다음 복도장 내부의 스위치를 찾아 불을 켜줍니다. 3호 4호 주방 키 큰 장 내부 간접 등 켜는 방법 키 큰 장 내부 왼쪽 상단에 내부 간접 등 스위치를 켜줍니다. 2호 5호 주방 키 큰 장 내부 간접 등 켜는 방법 키 큰 장 내부 검은 스위치를 찾아줍니다. 검은 스위치를 터치하면 불이 들어옵니다. 밝기 조절도 가능합니다. 싱크대 위 간접 등도 같은 방법으로 불을 켤 수 있습니다. 현관 복도 간접 조명 등 작동 방법 일괄 소등 스위치 홈 화면을 터치해줍니다. 현관 등 스위치 버튼을 오프로 바꿔줍니다.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더샵 고객센터로 문의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